헤드샷! 허어어어어어어어어 진짜 헤드샷이구만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랑대 아프리카 분들 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럭키블럭을 갖고 왔는데요 글바요 이름하요 오와우 슈퍼 럭키블럭 이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제 럭키배틀에서 네시티사우루스랑 사우스를 사용했던 럭키블럭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아마 화요일날 업로드 됩니다 왜냐 5월 5일 어린이날 이기 때문에 우리 아프리카 어린이들 우리 아프리카를 보는 어린이들 운을 봐주기 위해서 제가 이 모드를 갖고 왔습니다 자 하여튼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 16분 계시는데 충분히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일단 제 운 4개를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른이기 때문에 저도 한결같은 어린이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리죠 어린이같은 마음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그냥 다이아만 에메랄드랑 그게 소소속하고 나옵니다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른입니다 어른 저는 어른이었어요 저는 어른이네요 자 그리고 자 두번째 아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진짜 순수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썩어빠진 어른 어른입니다 썩어빠진 어른 정말 썩어빠진 어른이네요 됐고요 자 두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두개만 더 아 좋아요 섹시하게 섹시 베리 핫 자 하나 더 아 고기 자 신량은 확보했고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 좀 해드릴건데 자 일단 제가 이제 닉네임대로 제가 지금 보이는 닉네임 순대로 해줄거니까 채팅창에서 저요저요 라고 하지마세요 저 다 해드립니다 진짜 자 일단은 swo9060님 제 방송이 자주 오시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아 일단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시죠 초등학교 1학년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작습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만한 그 고추를 갖고 있는 우리 어여쁜 학생입니다 동심 이야 귀엽네 자 그리고 돌격 방팩님 아 케이크 아 내일 생일이세요 설마 방팩님 아니시죠 제이제이쮤니님 헤어리샷 허어어 진짜 헤드샷이구만 진심 레알 헤드샷다 어 저 뭔냐고 있는데 저거 저 처음본다 저거 이제 럭키배틀에 추려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럭키배틀에 추려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한테 오는거니? 자 2边 공식 9 말과 함께 달려라 해서 기맛클린님 immt 고글ux vontade 고글랜슬레이션 고갓 numerous 와 대박인데 자 오오오орд 컨그레츄레이션 오오오 컨그레츄레이션 오 대박인데 잘놔 오 운이 좀 좋으신대 내일 아마 어린다 선물로 그 요즘에 뭐 유행하는거 뭐있나요 여러분들 그 뭐 어린이녀선물 1등이 그거라며요 요요게? 요게? 막 이상한 막 팽이 던지는거 그쵸? 맞나요? 그게 요즘 엄청 인기다는데 맞나요 여러분들? 뭐 요게? 아 청소년이에요 요즘에 그 어린이녀선물 1등으로 뽑혔던게 그 요게... 요게 워처 맞아 요게 워처 요게 워처 맞나요? 하여튼 그게 지금 그렇게 인기가 많다며요 하크님 하크님 막대기 나오네요 막대기 자리는 누군가님 하하오... 요즘에 그게 엄청 인기 많다며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뽑기에서 뽑았었는데 그걸... 줄까요 여러분들? 갖고 싶은사람 있으세요? 저 집에 옆에 있거든요 지금... 자 일단은 여기좀 없애고 자 됐고 자네는 누군가는 했죠? 라운스님을 갖겠습니다 라운스님 사마귀 같은 인생입니다 자 코디 아 저는 역시 영원히 그냥 만년 미니게임을 만들어라 양털로 관한 미니게임을 만들어라 라는 식이네요 예 미니게임이라 만들라는 이 소리입니다 양터 관련된 미니게임 자 버리고 그리고 영웅 사모님 오오오오오오 어 영웅 사모님 학교에서 맞장좀 잘 드시죠? 이거 보니까 싸움을좀 잘해 왜냐면은 이런 도끼같은거 나오면은 싸움짱 그냥 아누라이드나 시위거는 싸움짱 이렇게 해야지 시장 와메 와메 오 도망가네 이게 도망가면 안되야지 흐흐흐 자 됐고 네오지오님 봐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뭡니까? 좀 불안합니다 이거 뭡니까? 뭐야 이거 저기요 아 네오지오님 저런거 좋지 않아 저런거 좋지 않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컴오뱅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아 자 됐구요 더킹이 뜨냐 자 로스 투리님 오오 아 로스 투리님도 맛잘 더 잘까 이거 로스 투리님은 그냥 싸움꾼이야 싸움꾼 내가 보기에는 그냥 진짜 싸움꾼 어 로스 투리님 싸움꾼 싸움꾼 닭고기도 익히는 이 싸움꾼 이거봐 어 안 익히지네 됐고요 땡구님 가보겠습니다 땡구님 땡구짱 땡구땡구 가버려 땡구님은 내일 엄마가 이를거에요 아들 밥먹을래 용돈 아 분명히 엄마가 그럴겁니다 땡구님 엄마가 어린이날 선물로 뭐줄까 아들 이마트 갈래 아니면 돈줄까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뭐라 할거할까요 돈을 달라할까요 이마트를 갖게 할까요 그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풀어보죠 저는 당연히 오른쪽 사람인데 오른쪽 어 뭐야 어 갑니다 내일 땡구님은 무슨 크리스 내일 선물 못받을지 아아 땡구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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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마 선물 못받을 겁니다 자 됐어요 네 됐어요 헉! 늙었어! 역시! 아 저분은 진짜 늙은거야 내가 보기에는 초등학생이 아니야 어 초등학생이 아니고 세소 나이 30살 세소 나이 30살 자 포왕님 어? 뭐야 이거? 어! 어 졸라 아파 어! 어 뭐야 이거! 어 땅을 찾아서 안 깨우네 포왕님은 내일 5월 5월 어린이날때 엄마한테 엉덩이를 궁뎅이를 맞습니다 찰싹! 이런식으로 그냥 빠빠빠 맞습니다 좋아요 자 신캔님 신캔님 문을 봐드리죠 아 신캔님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뭐죠? 오 가벼운 착지? 오 신캔님은 내일 가벼운 착지같은 싸구려 오 뭐야 오 하리 뭐여고 헛 어 비킹이여자 아루오오오오오오오오우 espresso 나같은 섹시한 남자되요? 누나들 파리 한번 즐겨 볼까요? 또 tripod 시즌 더더더더 죄송합니다 흐흐흐흐 자 됐구요 WLGNS0471님 오늘 한번만 봐드리죠 허! 크리퍼짱 한방이죠 오오 뭐야 어 여자친구인가? 여자친구? 어 여자친구 여자친구입니다 제 여자친구에요 꽃다마로 선물해보죠 어 여자친구가 돼 꽃다마로 선물하는 멋진 남자 죽어! 어 뭐야 탱쥐가 안 박히네 쟤가 때려지나? 좋았어 오빠가 간다 장병태 출동! 따라따떠 따라따떠 어딨어 우와 섹시한 허는냥이 어우 넌 엄마가 누구니 어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요 버리시다 자 일단은 다 시청자분들 다 까드렸거든요 흐흫 한번 제꺼 이제 몇개 더 까보겠습니다 자 운을 좀 더 까보겠습니다 어 오 쓰레기네 이게 더 좋네 됐고 아 스탬프 어 저 지금 운이 좀 좋은데요? 여기 먹히나? 먹히나 보겠습니다 우리 이쁜여자들한테 오 먹히나 오 오 오 오오 흐흐흐흐흐흐흐흐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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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샌드위치 하나 빨아주고 아 철사슬 아 잠시만요 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누 invested 어 잠시만요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아 됐어 자 37개 아 스폰지 아 금 뭐야 이거 어 징그러 어 뭐야 이거 막 자갈을 먹네 자갈자갈자갈 됐어요 자 사람 4개 자 갑니다 댄츄 베리 핫 오 헤드샷 자 30개까지 깔보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과 가보겠습니다 아 그 뭐야 이거 어 야 저 저건 좀 다르다 모양이 뭐야지 저 모양이 좀 다른데요 어 오 저거는 좀 모양이 다르다 어 증발했습니다 오 뭐야 어 극혐이다 좋아요 32개 아 포션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뭐예요 이거는 아우 졸라 아프네 자 됐고 자 이제 한번더 운 받을겠습니다 첫 한번씩 이번엔 뒤로 보여주세요 뒤로 자 웨온님부터 받을겠습니다 웨온님부터요 웨온님의 운은 아 웨온님 내일 아빠한테 디지게 맞습니다 예 예 선물사드라 쏘르다가 디지게 맞고 자 경민세븐님 경민세븐님 아 경민세븐님은 내일 아마 집에 에안영이 올 겁니다 예 섹시한 에안영이 자 신채님 자 과연 그의 운명은 하 미쳐 아 아빠 내려앉으세요 네 그렇다는거죠 예 자 됐고 자 포왕님 아 럭키빌리지 오 나쁘지 않네요 자 늙은 이치타님 아 스폰지 오리너그님 아 이거 내가 입고있는 바지네 자 비건 땡구님 뭐야 아니 나루토가 나왔어? 아 나루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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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토가 나오네 오셨네 어 정신명칭 큐빈입니다 큐빈 좋아요 어디까지 했죠? 아 로우스트리님 네 네 네 지우님 자 이것 좀 집어봅시다 안쓰는것 좀 아우 지저분해 지저분한걸 싫어해서 제가 좋아 영웅 사모님 아 영웅 사모님은 네 진짜로 강아지가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나루토 재밌는데요 저도 보는데요 김이코디님 아 역시 애가 아니네요 아 어려서 못본다는건가? 자 라온스님 아 내일 잡동사님을 선물로 받으실거에요 아셨죠 잘하는 누군가님 아 아 너가 앞을 보기전에 내가 먼저 때리지 너가 앞을 보기전에 내가 먼저 때리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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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샷 아 어려서 자 킬마크리님 아 드래곤엘 어 나쁘지 않네요 자 쭈니님 아 리스터레이보 자 돌격방패님 경험치! 헤드샷! 와 맛있어 어 개맛있네 경험치고 좋아요 그리고 자 유어네임님 아마 장난감 내일 아마 맛있는 밥을 먹을거에요 예 안녕하세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또 덕킹이야 이거? 미쳤네 아마 어려서 예 어려서 아 헤드샷 헥 개야 개커 야 렉 개쩔어 아 덕킹 나오면 안 돼 와 렉봐 렉봐 자 어 BJ 태은이 우셨네요 자 BJ 태은이의 우는 어 오 오 내 있는거 나왔네 자 헤마 헤마님 오셨는데 헤마 님도 한번 운 한번 보드리고 아 지금 오오오 야 운 좋네 아 지금 렉이 걸리고 있네 지금 잠시만요 저거 지금 보면은 어 운이 좋네 예 제가 알기로 학생인데 운이 좋으셔요 아마 5월 5일날 여흥들을 허하게 맞습니다 여기 오셨네요 덕킹때문에 렉이 걸려요 지금 아 미치겠네 자 열개 어 렉 왜 이렇게 걸리냐 잠시만 껐다 깨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멈추고 자 나머지 열개 제 운을 봐보겠습니다 제 나머지 열개로 저희 가족과 제 여자친구 운을 봐보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일단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제 동생 역시 내 동생은 쓰레기입니다 역시 아 잠시만요 하아 아야야야 껴어 아 미친두더제 예 자 여자친구 아 역시 제 여자친구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책이 나오네 자 이제 다 여섯개 제껄 까보겠습니다 아 야 개 개 오래간만에 나오는데? 하지만 한방 하지만 이런거는 가뿌리 잘 보세요 이렇게 개 간지나게 보셨죠 이게 바로 럭키블럭의 고수입니다 이제 저 4개 아 승찬이 한번 해볼까요 승찬이? 이승찬 운은 이야 얘 운 개좋네 이승찬의 운은 오 이승찬의 운은 와아 마지막까지 신의 은총이 있는 이승찬구요 역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하우스폰 럭키블럭 다 까봤는데 어 이제는 좀 이제 게임 모드로 해서 저는 이제 3년생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들고 자 레드스토의 뿔 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예 어차피 이제 용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내일 이제 5월 5일날 용돈 많이 받으면 5월 6일날 예 제 방송 오셔서 별풍선 많이 쏘세요 흐흐흐흫 장난입니다 제 유튜버나 많이 봐주세요 자 일단은 럭키 행운 블럭에서는 어떤게 나오는지 봅시다 아 이런것도 나와? 아 이거 럭키브템 받고 오오 세파트롱 오오 싸운다 둘이 아 즉사아 못배틀 아 즉사아 못배틀 아 즉사아 못배틀 아 덕킹 아 덕킹 나오면 안되는데 멀리 가십시다 아 덕킹 오 덕킹이랑 싸운다 세파트롱이랑 우와 이기나 누가 이기나 세파트롱이 지났나? 야 야 그 밀어붙이네 야 저 매운 고추가 맵다라는게 야 아 발리네요 어 왜 진우야 아 저 진우요 역시 덕킹입니다 어 어 Valentine 뼘 뼘 뼘 뼘 뼘 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